네 1대1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키클로 패스 된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보안을 위해서 잠시 화면을 꺼둘게요. 현재 7위인 밥님과 16위인 포스칭님과의 대결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님 키클로 패스 밴댄스요. 선택하시면 안됩니다. 주니기13님 추천 감사합니다. 네 영원님 추천 감사드립니다. 생기베리무치 자 지금 7위와 16위의 대결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알겠지? 자 좋습니다.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밥님은 프랭코 도테를 들었고 또 버스충도 역시 프랭코 도텝입니다. 이거 미러링이죠? 여기서 지면 컨트롤 차이입니다. 컨트롤 차이. 완전 똑같은 미러링이기 때문에 실력 실력 차이가 여기서 지면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네 템은 지금 이렇게 찍었고 버스는 아직 템은 안찍었네요. 자 누가 먼저 미들에 나올지. 아 네 버스가 먼저 미들에 나옵니다. 먼저 파밍중인 버스. 아 근데 잡죠. 숨어서. 밥 쪽에서 먼저 잡습니다. 아 샤넬이 밥이에요. 좋습니다. 어 쏘로 그냥 치네요.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. 오 여기서 킬 나오나요? 오 어허 안잡히죠? 좋습니다. 아 겹쳐서 오케이. 네 무난히 파밍중인 버스. 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프랭커가 캐릭터 형태가 바뀌었죠? 예전이랑 뭐 크게 차이 없이 굉장히 혐오스럽네요. 자 둘 다 지금 간보고 있죠? 어 어 잡혔어요. 간보다가 어 어 버스가 먼저 잡혔어요. 어 많이 맞았어요. 아파요. 아직 킬은 안 나죠? 아무래도 탱이다 보니까 바로 킬은 안 나는 상황. 네 오 만났어요 미들에서. 지금 서로 칩니다. 지금 현재 피가 버스가 더 부족한 상황. 만화는. 오 또 잡히죠? 어우 왜 잡고 잡히죠? 오 끝나나요? 끝나겠는데 이거? 오 끝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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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한 대 맞으면 끝났는데. 오 땡. 우와 대박 반전. 역전했습니다 우리 버스가. 와 버스가 질 줄 알았는데. 우와 버스 대단합니다. 우리 버스 축하드리고 밤님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버스 축하드리고 밤님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버스 starters. 우리 버스 축하드리고 밤님 고생하셨습니다.